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편지와 관련된 꿈은 주로 소통, 소식, 감정의 전달 등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편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숨겨진 감정,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포함된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편지는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꿈 속의 편지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편지를 쓰거나 받는 장면은 물론 편지의 상태나 내용,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다채롭게 변화합니다. 편지는 누군가와의 소통이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일과 관련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편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과거와의 연결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미처 풀지 못한 갈등이 있거나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편지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지 꿈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메시지 꿈 속의 편지는 꿈꾸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면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 편지 꿈은 관계에 있어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거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기억과 감정 특히 과거의 편지나 옛사람으로부터의 편지는 이전의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지 꿈은 상황에 따라 상징하는 바가 다양합니다. 편지를 받거나 쓰는 꿈,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편지를 버리거나 찢는 꿈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꿈은 타인이 자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나 소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누구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받는 꿈은 현실에서 듣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누군가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편지의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이는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꿈꾸는 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꿈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쉽게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그 감정은 매우 강렬하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꿈꾸는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버리거나 찢는 꿈은 꿈꾸는 이가 관계를 끊거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편지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나타냅니다. 편지를 찢거나 버리는 꿈은 일반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와의 결별 또는 현재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비어있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나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황이 모호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편지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이나 소통 부재를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편지 꿈을 꾸는 이유는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억제된 감정, 상대방에 대한 소통 욕구 또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감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특정한 감정을 전하지 못하고 억제된 상태에서 편지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은 억눌린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공간이므로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거나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 편지 꿈을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꿈 속의 편지는 감정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편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편지 꿈은 때로는 미처 알지 못한 정보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깊을 때 이런 편지 꿈을 꾸며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지 꿈은 종종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관계나 인물에 대한 미해결 감정을 상징합니다. 편지의 발신자가 과거에 만났던 인물이라면 꿈꾸는 이는 그 인물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떤 감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해 1 오래전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는 꿈 한 여성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그 친구의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과거 친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반영하며 실제로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은 그녀가 과거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냈고 그녀는 결국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2빈 편지를 받는 꿈 한 남성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빈 편지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빈 편지는 그가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상징하며 꿈은 그가 좀 더 명확한 답변과 정보가 필요한 상태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살해 3편지를 찢는 꿈 어느 여성이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찢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편지를 찢는 행위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며 현실에서도 그녀는 과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꿈은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셈입니다. 검은 봉투에 편지나 카드를 받는 꿈 부고, 장이나 비보를 받게 된다. 사고, 해젝, 소송, 관제,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남이 주는 지폐를 받았는데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 남의 강압적인 짓이나 명령에 따를 일이 생긴다. 누런 봉투에 편지를 받는 꿈 신문기자, 관보, 부고, 청첩장 등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준 돈이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 다른 사람이 준 돈이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강압적인 요구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심리로 해석된다. 돌아가신 분이 봉투나 편지를 건네는 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상을 당하기 쉬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은 꿈 실제로 연애 편지를 받거나 사업상 어떤 일에 대해 교섭이 들어오게 될 짐조 상대방이 주는 돈이 편지나 문서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강압적인 요구나 명령 지시를 따르게 된다. 소포 한 개 편지 세 장과 가만히 한 개를 받은 꿈을 꾸는 꿈 소포 한 개 편지 세 장과 가만히 한 개를 받은 꿈을 꾸면 다음날 소포나 편지 등을 받는다.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편지를 받는 꿈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기쁜 소식을 듣는다. 경사, 정보, 합격, 당선 등의 길조이다. 슬피 우는 우편배달원에게 편지를 받은 꿈 부모에게 우한이 생기거나 부모의 상 혹은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된 어떤 사람이 준 돈이 편지나 문서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강압적인 요구, 지시, 명령 등을 따르게 된다. 어린 꼬마가 편지를 가져온 꿈 누군가와 잘잘못을 가릴 일이 생김 어린아이가 편지를 전해주는 꿈 어린아이가 편지를 전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다투게 될지 모르니 언행에 조심하라는 예지몸이다. 연애 편지를 받는 꿈 실제 연애 편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상 어떤 일에 교섭이 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연애 편지를 받아보는 꿈 연애 편지를 받아보는 꿈은 사업이나 작품 문제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청탁을 받게 된다. 연애 편지를 받은 꿈 어떤 사업이나 작품 관계로 타기관에서 부탁해 올 일이 있다. 연애 편지에 관한 꿈 실현에 암시한다. 자신 스스로 보답받지 못할 사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은 꿈이다. 우체국이나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꿈 어떤 기관에 청탁했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짐조 우체부가 가방이 넘치도록 편지를 담고 열어젖힌 채로 걸어오는 걸 보는 꿈 우체부가 가방이 넘치도록 편지를 담고 열어젖힌 채로 걸어오는 걸 보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편지를 받게 된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꿈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예상했던 만큼 성과를 거둔다. 우편배달부가 가방 가득히 편지를 담아 오는 걸 보는 꿈 우편배달부가 가방 가득히 편지를 담아 오는 걸 보는 꿈은 오랜 기간 동안 편지를 계속 받게 된다. 우편함이나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는 꿈 어떤 기관에 소청할 일이 있고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개봉된 편지가 배달된 꿈 자신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 이상인 여자가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을 보는 꿈 정신 이상인 여자가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언론 노는 출판사로부터 작품 청탁을 받는다. 집이 꼬비에 쪽지 편지가 놓여있는 꿈 식지도 않은 따사로운 사랑의 편지가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한 것이 구두여서 의아의 한 꿈 꿈에서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해준 것이 한 켤레의 구두였다면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꿈임으로 주의를 요한다. 혹은 엉뚱한 사건, 낯선 사람에 의해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암시이다. 큐올립 꽃 속에 쪽지 편지가 보이는 꿈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우편물, 통지서를 받게 된다. 편지 발신인의 주소가 읽고 있는 동안 아래톡이 희미해지는 꿈 발신인의 주소가 변경된다. 편지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꿈 편지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꿈은 주소 불명으로 편지가 반송되어 를 수가 있다. 편지 봉투를 봉하는 꿈 편지 봉투를 봉하는 꿈은 사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편지가 찢어져 있는 꿈 일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식불통, 매사 불길하다. 편지를 받아보는 꿈 긴급정보와 소식을 듣게 된다. 문서와 통지서, 우편물을 받아본다. 편지를 보는 꿈 편지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기가 편지를 전해주면 시비가 일어나게 된다. 편지를 쓰는 꿈 재물이 따를 길몸이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꿈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꿈은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 청탁하였던 일이 순조롭게 성사된다. 편지 봉투 속에 붉은옥이 들어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달콤한 소식을 듣는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편지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 꿈 주소 불명으로 인해 편지가 반송되어 오게 된 편지 봉투 안에 우표가 들어있는 꿈 편지 봉투 안에 우표가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온다. 편지 봉투를 꾹꾹 공한 꿈 사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짐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돈이 들어있는 꿈 봉투의 주소 불명이란 표시가 붙어 되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이었다. 편지 봉투에 소인이 찍혀있는 꿈 편지 봉투에 소인이 찍혀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등기우편으로 돈을 송금해와 어리둥절하게 된다. 편지에 관한 꿈 상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는 일보다 완전 투시, 반투시로 예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 편지는 통지서, 명령서, 관부, 입장권, 여권, 소개장, 보증서 등을 상징한다. 하늘에서 사신이나 편지책 등이 떨어지는 꿈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생김